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북민의 음악코치 이기환입니다 아 이제 뜨거운 여름이 되었는데요 우리 꼼빠 여러분들께서는 2024년 어떤 여름을 보낼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드디어 2024년 썸머 가구교실이 시작됩니다 이게 특강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총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7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총 4주간 수요일 저녁 7시에 정북민의 음악코치의 반주에 맞춰서 음정박자 정확하게 지키면서 노래를 불러볼 수 있고요 기본적인 호흡과 발성, 아름다운 음악적인 표현, 예술적인 노래를 부르는 방법 등을 정말 배울 수 있는 재미있고 또 유익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노래를 이렇게 혼자 연습하는 거에 좀 한계를 느꼈어요 혹은 전문가의 코칭이 좀 필요합니다 느끼셨던 분들은 이번에 나의 그 노래 인생에 뭔가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 아름다운 가곡들 함께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도 늘고 또 행복한 마음도 챙겨가는 그런 가곡교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신청을 기다리겠고요 지금 아래에 나오고 있는 저의 이메일 주소 그리고 한지민 실장님께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들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그렇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참가비를 입금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안내해 드리고 입금이 확인되면 참가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6월 2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마감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매진 임박 지금 인원수가 적게 운영이 되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이 방송 보시면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곡들을 배우시고요 3주가 지나고 마지막 넷째 주에는 참가하신 분들이 원하시는 개인 또 신청곡을 한 곡씩 불러오시면 제가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곡들 또 잘 부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또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기현 오페라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꼼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주 재밌고 즐거운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썸머 가곡교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에 여러분 썸머 가곡교실에서 여러분 반갑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